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완서 작가님의 그 여자네 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 말 징용과 위안부에 쫓겨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생이별해야 했던 고향 연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아픔으로 점설된 곱단이와 만디기의 이야기를 통해 제국주의적 폭력에 희생된 자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 여자네 집 박완서 지난 여름 작가회의에서 북한 동포독기 시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달라고 했다. 내가 원로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토끼라는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반질반질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그 여자네 집은 다음과 같다.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 해가 저무는 날 먼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집 생각하면 그리웃고 바라보면 정다웠던 집 어디 갔다가 늦게 집에 가는 밤이면 불빛이 따뜻한 불빛이 검은 산 속에 살아있는 집 그 불빛 아래 앉아 술을 놓으며 앉아 있을 그 여자의 까만 머릿결과 어깨를 생각만 해도 손길이 따뜻해져 오는 집 살구꽃이 피는 집 봄이면 살구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꽃잎이 하얗게 담너머까지 날리는 집 살구꽃 떨어지는 살구나무 아래로 물을 기러오는 그 여자 물동이 속에 꽃잎이 떨어지면 꽃잎이 일으킨 물결처럼 가닫고 싶은 집 샛노란 은행잎이 지고 나면 그 여자 아버지와 그 여자 큰오빠가 지붕에 올라가 하루 종일 노랗게 지붕이 이는 집 노란 초가집 어쩌다가 열린 대문 사이로 그 여잔 내 집 마당이 보이고 그 여자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와 옷자락이 대문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면 그 마당에 들어가서 나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었던 집 마당에 햇살이 노란 집 저녁 연기가 곱게 올라가는 집 뒤안에 감이 붉게 익는 집 참새때가 지저귀는 집 보리타작 콩타작 돌이깨가 지붕 위로 보이는 집 눈 오는 집 아침 눈이 하얗게 처마 끝을 지나 마당에 내리고 그 여자가 몸을 웅숭그리고 아직 쓸지 않은 마당을 지나 뒤안으로 김치를 내려가다가 핫다 눈이 참말로 이쁘게 온다이 하며 눈이 가득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싱그러운 이마와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김칫독을 열 때 하얀 눈송이들이 김칫독 안으로 하얗게 내리는 집 김칫독에 엎드린 그 여자의 등에 하얀 눈송이들이 하얗게 하얗게 내리는 집 내가 한방 눈이 되어 내리고 싶은 집 밤을 세워 몇 밤을 세워 눈이 내리고 아무도 오가는 이 없는 늦은 밤 그 여자의 방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면 발자국을 숨기며 그 여자 내 집 마당을 지나 그 여자의 방 앞 뜰방에 서서 그 여자의 눈 맞은 신을 보며 머리에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가만 가만 내리는 눈송이들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만 가만히 그 여자를 부르고 싶은 집 그 여 자 내 집 어느 날인가 그 어느 날인가 목밥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나와 딱 마주쳤을 때 어머나 깜짝 놀라며 뚝 멈추어서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반가움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환하게 들판에 고봉으로 담아놓은 쌀밥 같이 환하게 하얀 이를 다 드러내며 웃던 그 여자 한바꼬 같던 그 여자 그 여자가 꽃같은 열아홉 살까지 살던 집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 가운데 고사 첫 집 내가 밖에서 집으로 갈 때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집 그 집 앞을 다 지나도록 그 여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지는 그 여자네 집 지금은 아!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집 내 마음속에 지어진 집 눈 감으면 살구꽃이 바람에 하얗게 날리는 집 눈 내리고 아! 눈이 살구나무 실가지 사이로 목화송이 같은 눈이 사흘이나 내리던 집 그 여자네 집 언제나 그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던 집 그 여자네 집 생각하면 생각하면 생각을 하면 내가 녹색평론에서 그 시를 처음 읽고 깜짝 놀란 것은 이건 바로 우리 고향 마을과 곱다니어와 만득이 이야기다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칠순이 훨씬 넘은 장만득 씨는 아직도 문학 청년 기질을 가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춘문의 철만 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가슴만 울렁거린 게 아니라 응모도 해봤으리라고 나는 넘겨지고 있다 그 울렁거림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울렁거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시가 김용택이라는 유명한 시인의 시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시인의 시였다면 나는 장만득 씨가 가명으로 등단을 했다는 걸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 시를 또 읽고 읽었다 처음에 희미했던 영상이 마치 약물에 담근 이나지처럼 점점 선명해졌다 숨어있던 수줍음은 아름다움까지 낱낱이 드러내자 나는 마침내 그리움과 슬픔으로 절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느리느리 포도주 한 병을 비웠다 곱단이는 벙강 장다리 같은 아들을 내리 내신아둔 집에 막내딸이자 고명딸이었다 부지런한 농사꾼 아버지와 착실한 아들들은 가을이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이영을 이었다 다섯 장정이 후딱 해치울 일이건만 제일 먼저 곱단이네 지붕에 올라앉아 부산을 떠난 건 만득이었다 만득이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읍내 중학생이라 품하시일에서는 저절로 제외되곤 했건만 곱단이네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도 아닌데 제일 먼저 달려들곤 했다 곱단이 작은 오빠하고 만득이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가 곱단이네 집이리라면 발벗고 나서고 싶어하는 게 친구 내 집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자 곱단이네 집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더운 점심을 짓느라 연기가 곱게 올라가는 따뜻한 가을날 곱단이네 지붕에 제일 먼저 뛰어올라 깃발처럼 으스대는 만득이를 보고 동네 노인들은 제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더니만 하고 혀를 찼지만 그건 곧 만득이가 곱단이 신랑이 되리라는 걸 온 동네가 다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둘 사이는 그들보다 어린 우리 또래들 사이에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우리들은 그들 사이를 연애를 건다고 말하면서 야릇하게 마음 설레곤 했다 1940년대의 보수적인 시골마을에서도 간혹 젊은 남녀가 부모 몰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나 보다 누가 누구하고 바람이 났다던가 눈이 맞았다던가 심지어는 배가 맞았다는 소문까지 날 적에 있었다 그건 부모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만한 스캔들이었고 그 뒤끝도 거의 다 너절하거나 깨적지근한 것이었다 곱단이 하고 만득이가 좋아하는 것을 바람났다고 말하지 않고 연애 건다고 말한 것은 그런 스캔들과 차별짓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로서는 일종의 애정이오 동경이었다 남자들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고 여자들은 어깨 너머로 언문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 까막눈은 면했다 하나 읍에서 20년이나 떨어진 이 마을에서 신식학교 교육은 아직 먼 풍문이었다 그러나 기회만 닿으면 자식에게만은 시켜보고 싶은 거였다 연애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도시에서 배운 사람들이 하는 개화된 풍속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트집잡기 좋아하는 노인네들한테까지 그들의 연애는 일찍언이 인정받은 거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처 연정을 느끼기 전부터 둘이 짝이 된다면 얼마나 보기 좋은 한상이 될까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한 게 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만득이나 곱단인이나 1년 계량하기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을 만한 토지를 가진 자작농이었고 인품이 호하여 어려운 사람 살필 줄 아는 집안이었다 만득이는 위로 누나들만 있고 곱단인은 오빠들만 있어서 기다리던 귀한 아들딸이었다 제 집에서 귀히 여기는 자식은 남들도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서 덕담을 아끼지 않는 법이다 그들 또한 그러하였다 곱단인은 시골 아이답지 않게 살같이이고 맑은 눈에 속눈썹이 길었다 나는 그녀의 속눈썹이 얼마나 길었는지 표현할 말을 몰랐었는데 김용택의 시중에서 마침내 가장 알맞은 말을 찾아냈다 한방눈이 내려앉아서 쉴 만큼 길었다 한방눈은 녹아 이슬방울이 되고 촉촉이 젖은 눈썹이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그늘을 들이우면 목석에 애간장이라도 녹일 듯 애틋한 표정이 되곤 했다 만득이는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생긴 것 또한 관옥 같았다 총구석에서는 드문 인물들이었다 만득이가 개천에서 난 용이라면 곱단인은 진흙탕에 핀 연꽃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장차 신랑각시가 되면 얼마나 어여쁜 한 쌍이 될까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이구동성으로 두 사람의 천생연분을 점친 것이다 양가의 처지 또한 서로 기울지도 넘치지도 않았고 어른들은 소박하고 정직하여 남들이 사익감 며느리감으로 점찍어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눈여겨보며 아름답고 늠름하게 자라는 걸 서로 기특해하며 귀여워하였다 곱단이와 만득이는 우리 마을의 화초요 꿈이었다 그러나 한두 번이라도 중매를 서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남보기에 하늘이 정해준 배필처럼 어울리는 한 쌍이 있어 그들을 맺어주는 것에 거의 소명의식 같은 걸 느끼고 중매에 나서지만 본인은 의외로 냉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정을 느끼는 건 신의 장난질처럼 인간의 괴익 밖의 일이다 남이 나서서 잘 되기를 꾀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면 되레 어깃장을 놓는 속성까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만득이와 곱단이는 마을 사람들이 꿈을 배반하지 않았다 곱단이가 만득이만 보면 유난히 부끄럼을 타기 시작한 게 그 증거였다 곱단이가 만득이 때문에 방구리를 깨뜨린 일은 두고두고 동네 사람들의 입초시에 오르내렸다 윗말 아랫말 합쳐야 이십여 호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라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다 물깃는 일은 전적으로 아낙네들 몫이었고 물동이를 이고도 동이를 손으로 잡는 법 없이 두 손을 자유롭게 놀리며 고개도 이리저리 돌려 볼 것 다 보고 다닐 수 있어야 비로소 살림의 관록에 붙은 주부였다 계집애들은 엄마들의 그런 솜씨에 찬탄의 눈길을 보내는 한편 언젠가는 자기들도 그런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가졌음직하다 계집애들은 어려서부터 물동이를 이고 싶어 했다 아이들도 능히 잃 수 있는 작은 물동이를 방구리라고 했다 방구리는 실용보다는 딸애들의 놀이기구에 가까워서 깨트리기도 잘했다 계집애를 얕볼 때 쬐그만 계집애란 말 대신 방구리만한 계집애로 통하는 게 우리 마을이었다 곱단이는 귀한 딸이고 올케가 둘씩이나 있어서 물동이 같은 건 아니어도 됐건만 자기 몫의 방구리는 가지고 있었고 동무들이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은 나이였다 그러나 머리에 인 방구리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못 드는 초보였다 그렇게 방구리로 물을 길어 가는데 저만 치서 만드기가 오는 게 보였다 만드기는 방구리를 들어주려고 급히 달려오고 그걸 본 곱단이는 애구머니나 흘러내린 치맛말기를 축혀 올리려고 급히 방구리 손잡이를 놓아버린 것이다 방구리가 깨진 건 말할 것도 없다 곱단이가 열넣어 살 가슴이 살구시만큼 부풀어 올랐을 무렵이었다 저거리를 짧게 입고 치맛말기로 가슴을 동일 때라 임질을 할 때면 겨드랑과 가슴이 드러나게 돼 있었다 그 무렵에 우리 고장의 풍습으로는 젊은 여자들도 거기에 대한 수치감이 별로 없었다 임을 이고 가는 엄마 뒤에 어핀 아기가 겨드랑이 밑으로 엄마의 앞가슴을 더듬거나 끌어당겨 빨기까지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가슴에 대한 수치심도 일종의 문화현상이 아닐까 그 시절엔 엄마의 가슴은 아이들이 밥그릇 정도로 여겼던 반면 배꼽을 드러내는 건 수치스럽게 여겼다 처녀는 좀 달랐겠지만 그런 풍토에서 방구리를 깨뜨리면서까지 가슴을 가리고 싶었던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마을에서 만드기가 제일 먼저 읍내 중학교로 진학하자 곱단이는 아버지를 졸라 심리밖에 생긴 소학교 분교에 입학했다 방구리 사건이 있고 나서였다 분교를 간이 학교라고 불렀고 입학하는 데는 연령 제한 같은 것도 없었다 남학생 중에는 아이의 아범도 있을 정도였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만드기도 소학교만 나오고 나서 몇 년 집에서 농사를 거들다가 서울로 시집간 큰 누나가 신식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다시 상급 학교에 가게 됐으니 늦공부인 셈이었다 간이 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읍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기내고리라는 50여호가 넘는 인근에서는 가장 큰 마을에 있었다 고개를 두 번 넘고 시냇물을 한 번 건너야 했다 만드기와 곱단이가 등하굽기를 자연스럽게 같이 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이 유별나 보이지는 않았다 늘 곱단이가 한참 뒤져서 걷고 만드기는 휘적휘적 앞서 걷다가 기다려주곤 했다 부부가 같이 외출을 해도 나란히 걷지를 못하고 아내가 한참 뒤에서 걷는 걸 예절처럼 알던 시대였다 곱단이보다 갈 길이 곱절이 되는 만드기가 갑갑한 곱단이의 걸음걸이를 참지 못하고 휭하니 먼저 가버릴 적도 있었다 들을 적시는 개울물이 도처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물이 흔한 고장이었지만 다리를 통해 건너야 하는 긴내골의 시냇물은 유난히 아름다운 강이었다 물은 깊지 않았지만 골이 깊어서 길에서 수면까지 비스듬히 가파른 둔덕에는 잣따란 들꽃들이 봄, 여름, 가을 내 쉼없이 피었다 지곤 했고 흰 자갈과 잔모래와 꽃그림자 사이를 무리지어 유영하는 물고기들과 장난치듯 부서지는 잔물결은 수정처럼 투명했다 그 시냇물에는 흙다리가 놓여 있었다 양쪽 둔덕을 두 개의 기둥목으로 가로질러놓고 그 사이를 새끼줄이나 칙넝쿨 같은 것으로 엮고는 진흙으로 빤빤하게 싸바른 흙다리는 마치 오솔길의 연속처럼 편안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거나 봄의 해톡 무렵엔 흙다리 곳곳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미끌거리기도 했다 그런 불편은 잠깐 곧 누군가의 손길로 감쪽같이 보수가 되곤 했지만 문제는 장마 중이거나 미처 보수를 하기 전이었다 특히 계집애들은 구멍난 흙다리를 건너기를 무서워했다 차라리 둔덕을 내려가 신발 벗고 전벙전벙 강물로 들어가는 게 안심스러웠다 물이 불어받댔자 허리 정도밖에 안 찼지만 그럴 때는 앞서서 작대기로 물의 깊이를 알려주고 계집애들을 인도하는 게 남자들의 중요한 사내구실이었다 그러나 만드기는 곱단이가 사내 녀석들하고 치마를 배꼽 위까지 걷어올리고 속바지를 적셔가며 물을 건너는 걸 참을 수 없애했다 등굣길은 물론 하굣길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 지키고 있다가 구멍 뚫린 흙다리 위로 건너게 해주었다 흙다리를 건너면서 곱단이가 얼마나 무섬을 타고 앙타를 하고 그러면 만드기는 그걸 다 받아주며 다독거리느라 길지도 않은 흙다리 위에서 둘이 몇 번씩이나 서로 얼싸 앉는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곤 했다 그러나 구닥다리 노인들도 그런 소문을 망신스러워하지 않고 귀엽게 여겼다 둘은 어차피 혼이 날 테고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한 쌍의 새가 부리를 비비는 것처럼 예쁘게만 보였다 흙다리가 아니라 연의 다리라는 소리도 악이라고는 없었다 중학교 상급반으로 오르면서 만드기는 문학에 눈을 뜨게 된 것 같다 한동안 그는 오네이 무도라는 시집을 책가방에 넣지 않고 옆구리에 끼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니도 남자들은 한문을 다 읽을 줄 알았다 서당이 마을 사내들이 의무 교육기관처럼 돼 있었다 오네이 무도라고 붙여서 읽을 수는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확 오는 게 아니었다 글자는 한자금만 그 낱말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이국적이고 하이칼라한 것이었다 어디서 흘러들어온 말인지 하이칼라란 말이 우리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할 때였다 어딘지 이국적이고 약간 겁먹들어 보이는 건 뭐든지 하이칼라라고 했다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 춘원 바람을 일으킨 것도 만득이었다 흑, 단종의 사, 무정같은 춘원의 책이 젊은이들 사이를 돌며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읽혔다 책은 나달나달해졌지만 거기 한 번 맞들인 청년들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그러나 고 춘원이 창시개명에 앞장서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연설을 했다는 말을 퍼뜨려 청년들을 시리에 빠뜨리고 헷갈리게 만든 것도 만득이었다 그가 마을 청년들의 정신의 맥을 쥐었다 폈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마을의 형편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정신의 기갈은 그보다 더 심각하였기 때문에 먹혀들기 그만큼 쉬웠다 만득이가 퍼뜨린 책 때문에 마음이 통하게 된 젊은이들이 모여서 문학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래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는 모임이 자연히 형성됐는데 거기서도 중심인물은 물론 만득이었다 그러나 고작 만학의 중학생이었다 식민지 청년의 의식 있는 모임이라기보다는 만득이의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장이었다 그는 가끔 자기가 쓴 시를 비장한 어조로 읽어주곤 했는데 그 중 곱단이가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좋아한 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마의 시 뒷부분이었다 오늘도 연기는 구름보다 높고 누구이고 청년이며 너무나 좁은 하늘 넓은 희망의 눈동자 속 깊이 호수처럼 다물이라 벌리는 팔이 아무리 좁아도 오 하늘보다 너른 나의 바다 이런 쉬어 있는데 팔을 벌리고 오 하늘보다 너른 나의 바다 할 때는 어찌나 격정적으로 목매어 부르는지 곱단이는 그때마다 만득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내놓아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떨린다고 했다 곱단이는 나에게 가끔 만득이가 보는 편지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누가 보여달란 것도 아닌데 보여주는 게 개면적 어떤지 혼자 보기 아까워서 라는 말을 덧붙이곤 하였다 연애 편지를 혼자 보기 아까워한다는 건 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보여줘도 무관한 담백한 편지라는 뜻도 되지만 곱단이 보기에 그럴듯한 문학적 표현을 자랑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중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곱단이 내 울타리 밑에 꽈리나무를 꼬마 파수꾼들이 초롱불을 빨갛게 켜들고 서 있는 것 같다 고 표현한 거였다 당시 우리 동네 집들은 거의 다 개나리로 뒤란 울타리를 치고 살았다 그리고 뉘집이나 울타리 밑에서 꽈리가 자생했다 봄에서 여름에 걸쳐서는 거기에 꽈리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전혀 눈에 안 띄는 잡초나 다름없었다 꽈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풀숲이 누렇게 생기를 잃고 난 후였다 익은 꽈리는 단풍보다 고웠고 아닌 게 아니라 초롱처럼 앙증맞았다 그러나 금암때면 붉게 물든 감잎도 더 고운 감한테 자리를 내주고 들에서는 고추가 다홍빛으로 물들 때였다 꽈리란 심심한 계집애들이 덜어 입안에서 뽀드득 대는 것 외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잡초에 불과했다 우리 집 울타리 밑에도 꽈리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흔해 빠진 꽈리 중 곱단인의 꽈리만이 초롱에 불 켜든 꼬마 파수꾼이 된 것이다 만드기는 어쩌면 그리움에 겨워 곱단인의 울타리 밑으로 개구멍을 내려다 말고 밝게 초롱불을 켜든 꼬마 파수꾼 때문에 이성을 찾은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흔해 빠진 꽈리 중에서 곱단인의 꽈리만을 그렇게 특별한 꽈리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 마을엔 꽈리뿐 아니라 살구나무도 흔했다 살구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여부캐야 마을 이름도 행촌리였겠는가 봄의 살구나무는 개나리와 함께 온 동네를 꽃대골처럼 화려하게 꾸며주었지만 열매는 식음털털한 개살구였다 약이 쓰려고 약간의 씨를 갈무리하는 집이 있긴 해도 열매는 아이들도 잘 안 먹어서 떨어진 자리에서 썩어갔다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엔 자운형과 오랑캐꽃이 들판과 둔덕을 뒤덮었다 자운형은 고루 질퍼나게 피고 오랑캐꽃은 소복소복 무리를 지어가며 다문다문 피었다 살구가 헐게 쓰며 걸음이 될 무렵엔 분분히 지는 찔레꽃이 외진 길을 달밤처럼 숨가쁘고 그윽하게 만들었다 그 여잔네 집을 읽으면서 돌이켜보니 행촌리의 그 흔한 살구나무 중에서도 곱단이네 살구나무는 특별 났던 것 같다 다같은 초가집 중에서도 만드기에게는 곱단이네 지붕이 유난히 샛노랬던 것처럼 그 흔해 빠진 꽈리나무 중에서 곱단이네 꽈리나무만이 특별 났던 것처럼 곱단이네는 행촌리 윗말 첫집이었다 뒷동산에서 흘러내린 개울물이 곱단이네를 휘돌아 아랫말로 흐르면서 만드기 내 문전 억담 논배미를 지나게 돼 있었다 곱단이네 살구나무는 곱단이 아버지가 딸과 딸의 동무들을 위해 튼튼한 그네를 매줄 정도로 큰 나무였다 만드기는 아마 겨울물이 하얗게 하얗게 실어나르는 살구꽃을 연서처럼 울렁거리며 바라보았을 것이다 1945년 봄에도 행촌리에 살구꽃 피고 꽈리꽃 오랑캐꽃 자운영이 피었을까 그럴리 없건만 괜히 안 피고 말았을 것 같다 그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만드기와 곱단이 연애도 끝나고 말았을까 만화기였던 만드기는 읍내의 4년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징병으로 끌려나갔다 며칠간의 여유는 있었고 양가에서는 그 사이에 혼사를 치르려고 했다 연애 못 걸어본 총각도 씨라도 남기려고 서둘러 혼처를 구해 혼사를 치르는 일이 흔할 때였다 더군다나 만드기는 외아들이었고 사주단자는 겁내지 않았어도 서로 연애 건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아는 각식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사코 혼사치르기를 거부했다 그건 그의 사랑법이었을 것이다 남들은 다 안 알아줘도 곱단이한테만은 그의 사랑법을 이해시키려고 잔설이 아직 남아있는 이른봄의 으스름 달밤에 새벽 닭이 올 때까지 곱단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곱단이가 그의 제안에 마음으로부터 승복했는지 안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끌려 다니지를 않고 어디 방앗간 같은 데서 밤을 지냈다고 해도 만드기의 손길이 곱단이의 적가슴도 범하질 못하였으리라는 걸 곱단이의 부모도 마을 사람들도 믿었다 그런 시대였다 순결한 시대였는지 바보 같은 시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존중한 법도라는 건 그런 거였다 만드기 내 대문에 일본 기대와 출전 군인의 집이라는 깃발이 만장처럼 철양이 휘날리고 그 집 사랑에서 며칠씩 술판이 버려져도 밀주 단속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 그까지 열흘 눈 깜빡할 새가 지나가 만드기는 마침내 입영을 하게 됐다 만드기가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곱단이를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곱단이가 딴 데 시집 갈 아이도 아니거니와 식구들 역시 딴 데 시집 보낼 엄두라도 낼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설득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럴 것이면 왜 혼사를 치르고 나서 떠나면 안 되느냐는 곱단이의 지당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곱단이는 이름처럼 마음씨도 비단결 같은 처녀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곱힐 만큼 호락호락 하진 않았으니까 사위스러워서 아무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가 사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곱단이를 과부 안 만들려는 그의 깊은 마음을 내심 여간 대견이 여기는 게 아니었다 만드기와 곱단이는 요새말로 하면 마을의 마스코트라고나 할까 둘 다 행복해지지 않으면 재앙이라도 내릴 것처럼 지켜주고 싶어 했고 만드기의 처사는 그런 소박한 인심에도 거슬리지 않는 최선의 것이었다 만드기가 떠난 후에도 마을 청년들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 마을의 남자라고는 죽눙은이 이상만 남게 되었다 곱단이 오빠들도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한 셋째 오빠와 부모님을 모시는 큰오빠 빼고 두 오빠가 징용으로 나가 아들 부잣집이 허룩해졌다 장정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양식 공출도 극악해져 그 풍요하던 마을도 앞으로 넘길 보릿고기 걱정이 태상 같았다 굳은 날 부침질만 해도 서로 나누느라 한 채반은 부쳐야 했던 인심도 스스로 근각이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주 나쁜 소식이 연병보다 더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이 온 동네를 휩쓸었다 전에도 여자 정신대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본토나 남양군도에 가서 일하고 싶은 처녀들은 지원하면 보내주고 나중에 집에 송금도 할 수 있다는 면사무소의 공문이 한바탕 돈 후였지만 그럴 생각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고 설마 돈벌이를 강제로 보내리라고는 아무도 짐작을 못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은 그게 아니어서 몇 사람씩 배당을 받은 면사무소 노무과 서기들과 순사들이 관연한 딸 가진 집을 위협도 하고 다짜고짜 끌어가는 일까지 있다고 했다 설마 설마 하는 사이에 더 나쁜 일이 생겼다 그건 같은 면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소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 동구 밖에서 감춰놓은 곡식을 뒤지려고 나타난 면석이와 순사를 보고 정신대를 뽑으러 오는 줄 질의 짐작을 한 부모가 딸애를 헛간 집더미 속에 숨겼다고 했다 공출 동료반들은 날카로운 창이 달린 장대로 곡식을 숨겨두었음 직한 곳이면 닥치는 대로 찔러보는 게 상례였다 헛간이 집가리로 창을 들이대는 것과 그 부모네들이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른 것은 거의 동시였다 창 끝에서 처녀의 살점이 묻어나왔다고도 하고 꾀진 창자가 묻어나왔다고도 하고 처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도 하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달구지로 읍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도 했다 아무튼 그 소문의 파문은 온몇 내에 딸 가진 집을 주야로 과이 눌리게 했다 끔찍한 일이었다 도시에서 군수 공장에 다니는 곱단이 오빠가 종아리에 각반을 차고 징달린 구두를 신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신의 주위에 있는 중요한 공사판에서 측량기사로 있는 한 번 장가갔던 남자라고 했다 곱단이 부모로부터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급하게 구해온 곱단이 신랑감이었다 첫 장가 든 부인이 10년이 가깝도록 아이를 못 낳아 내치고 새 장가를 든다는 그는 곱단이의 그 고운 얼굴보다는 별로 크지 않은 엉덩이만 유심히 보면서 글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연방 고개를 갸우뚱 그닥 탐탁지에 않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총각이 씨가 마른 시대였다 게다가 지금 그 늙은 신랑감이 하고 있는 일은 군사적인 중요한 일이라 직룡은 절로 면제된다고 한다 곱단이 내는 그 고운 딸을 번개뿔에 콩궈먹듯이 그 재치자리로 보내버렸다 곱단이가 어떤 심정으로 그 혼사에 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피를 보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회까닥해진다고 하지 않는가 피 묻은 소문도 마찬가지였다 곱단이 내 식구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만득이와 곱단이의 연애를 어엿비 어기고 스스로 증인이 된 마을 어른들도 이제 곱단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본군한테 내주지 않는 일뿐이었다 더군다나 곱단이 어머니는 피가 무서워 당목하지 않아 못 비트는 착하디 착한 위인이었다 그 피 묻은 소문에 살이 떨려 오두망찰했을 것이다 곱단이는 만득이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딴 데로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만큼 모질지는 못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넋서를 놓아버리는 게 고작이었을 것이다 곱단이 내서 혼사를 치르고 사흘만에 신랑을 따라 집을 떠나는 곱단이는 사자를 분단장에 놓은 것처럼 섬뜩하니 표정이라고는 없었다 멀고 먼 신이주로 시집가 척 근친도 오기 전에 해방이 되었다 그녀는 열아홉 살에 떠난 지붕노란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고장은 아슬아슬하게 38선 이남이 되어 북조선의 신이주와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만득이는 살아서 돌아왔다 그 이듬해 본 만득이는 같은 행촌리 처녀인 순회와 혼사를 치렀다 순회는 투덕투덕 복있게 생긴 처녀였지만 곱단이에겐 될 것도 아니었다 혼산날 마을 풍속대로 신랑을 달았는데 군대나 직룡 갔다가 심성이 거칠 대로 거칠어져 돌아온 청년들이 어찌나 호되게 신랑 발바닥을 때렸던지 만득이가 엉엉 울었다고 한다 만득이 또한 군대 가서 고초를 겪을 만큼 겪었는데 그까지 장난 삼아 치는 매를 못 견뎌 울었을까 울고 싶어 실컷 울고 싶어 울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만득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곱단이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싶은 게 아직도 두 사람의 어여쁜 사랑을 못 잊어 하는 마을 사람들의 심정이었으니 그리로 시집간 순회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금시를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곧 서울로 세간을 냈다 외아들이었지만 서울로 나가 동생의 일자리를 구해놓고 데려갔다 6.25 전쟁 후 3.8선 대신 그어진 휴전선은 행촌리를 휴전선 이북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동안 서로 만나지는 못했어도 귀향길에 만득이가 순회하고 곧잘 산다는 소식 정도는 들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못 듣게 되었다 6.25 전쟁 때 죽지 않았으면 같은 서울 하늘 및 어딤에 살아 있겠거니 문득문득 생각이 나던 것도 잠시 만득이는 내 기억 속에서 아주 사라져버렸다 서울 살이라는 게 촌수 닿는 친척도 결혼 청첩장이나 부고나 받아야 마지 못해 챙길 정도로 이해관계가 닿지 않는 인간관계는 짓딱짓딱 잊게 돼 있었다 만득이를 서울에서 다시 만난 지는 최 10년도 안 된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 생존에 계시던 삼촌이 우리 고향 국민해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간 자리에서였다 실향민들이 마음을 달래려는 자리가 흔히 그렇듯이 노인네들 천지였다 매년 열리는 국민해라지만 삼촌처럼 처음 간부는 서로 알아보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다 알아보는 걸 도와주려는 주최측의 배려로 면 단위로 나눠서 자리를 잡았고 우리끼리 다시 네 단위로 무리를 만들었다 행촌이는 나하고 삼촌하고 난 모르는 노부부 네 사람밖에 없었다 그 이듬해 돌아가신 삼촌은 그때도 이미 여든 가까운 년세여서 고향의 흙냄새 대신 고향 사람 최치라도 맡고 싶은 마음에 느닷없이 국민의 나들이를 하고 싶어 한 것 같다 죽을 날이 가까우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걸 자손들은 가벼운 망령 정도로 취급했다 오죽해야 조카가 모시고 가게 되었을까 행촌이 노신사도 삼촌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어른 대접으로 행촌이 살던 암흑애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나는 별로 귀담아댓지 않아 못 알아들었다 나중에 그가 나에게 명함을 주며 인사를 청하지 않았으면 아마 끝까지 못 알아보았을 것이다 무슨 전업사 대표 장만득으로 돼 있는 명함을 보고 나서야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 젊은 날에 그가 어디 숨어 있다가 고개를 내밀듯이 분명하게 떠올랐다 몸집도 별로 불지 않고 얼굴도 잘 늙지 않은 동안이었다 나하고 그는 그닥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는 곱단이 것이었으므로 당시에 우리 또래들은 다들 그를 소닭보듯 하는 걸 예절로 알았었다 그건 장만득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워낙 마을에서 유명했지만 유명인사가 팬을 알아보란 법은 없다 나는 그에게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하고 나서 쑥스럽게 웃었다 한참 동안 못 알아본 주제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순회를 떠올리는 건 더욱 불가능했다 이 유복하고 금실 좋아 보이는 노부부 중 한쪽이 순회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오히려 순회 쪽에서 나에게 아는 척을 하며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해 순회련이 했다 나는 학교 다닌답시고 학교도 안 다니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배우는 나보다 나이 많은 애들하고 동무한 적이 없었다 만득이하고 순회는 보기 좋은 부부였다 그냥 헤어지기는 섭섭하여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뜻밖에도 순회가 자주 전화를 해서 점심도 같이 하고 쇼핑도 같이 하는 교분이 이어졌다 그 여자는 장만득 씨가 아직도 곱다리를 못 입고 있다는 얘기를 하소연했다 아우님 다들 나더러 팔자 좋다고 하지만 나 같은 빚 좋은 개살구도 없다우 아우님이니까 얘기야 딴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댔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지 누가 내 속을 알겠수 돈 잘 벌고 생전 외도라고 모르고 애들한테 잘하고 나한테도 죄 지은 것 없이 죽는 신용도 하라면 하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들 하지만 아마 나처럼 지독한 씨앗을 보고 사는 년도 없을 거유 곱단 인연이 내 남편한테 찰싹 붙어 있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나 망신을 줄 수가 있나 미칠 노르시라우 그래도 내가 아우님을 만났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한테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수 그 영감 지금도 글쎄 그년한테 연애 편지를 쓴다니까요 설마라고? 나도 처음엔 설마 했지 지도 쑥스러운지 시를 쓴다고 합디다 내가 몰래 훔쳐봤더니 뭐 그대 어깨에 살구꽃 내리네 아니면 살구꽃은 해마다 피는데 우리 임은 왜 한 번 가고 다시 아니오시나 이 따위가 연애 편지지 그래 시란 말이유 그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작년에 중국 여행을 갔을 적에도 얼마나 내 오장을 뒤집었다구요 속 모르고 따라간 나도 배알빠진 년이지만 백두산 구경하고 나서 단동인가 어디서 배를 타고 북한 땅 가까이까지 가보는 압록강 유람성 강강이란 걸 했는데 정말 저쪽 북한 땅 강가에 놀이 나온 아이들까지 보이게 배가 가까이 가니까 나도 마음이 좀 이상해집디다 그냥 배놀이를 편하게 즐기는 건 다 중국 사람들이고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건 다들 나만 사람들이더라구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 영감은 벼랑감 배전에다 고개를 숙이고 소리내 엉엉 울지를 않겠수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온몸을 들먹이면서 분단의 슬픔이라고 아이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이는 땅이 신이주였어요 곱단 인연 사는 데가 닿을 듯 닿을 듯 닿지는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뭐 당장 밀어쳐놓고 싶더라구요 헤엄쳐서 어서 그년한테 가라구요 그뿐인 줄 알아요 여기서 돈 잘 벌고 사업 잘다가 느닷없이 아이들은 여기서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잔 적이 있다니까요 지난해나 영어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이민을 가자는 속셈이 뭐였겠수 뻔하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면서요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갈성 싶어서요 가려면 혼자 가라고 가서 그년 데려다 잘 살아보라고 했더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주저앉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끔찍한 양반이니까요 실상 그거 하나 믿고 여태껏 서러운 세상 견딘거죠 간추리면 대강 그런 얘기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곱단이와 만득이가 연애 걸던 시절을 아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먹혀들 것 같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여자 네퍼토리는 그 몇 가지 에피소드에 국한되어 있었다 아직도 만득이가 곱단이 생각만 한다는 증거를 더는 대지 못했고 나도 비슷한 얘기를 하도 여러 번 반복해 들으니까 넌더리가 나면서 그 여자보다는 장만득 씨가 불쌍해질 무렵 그 여자의 부음을 듣게 됐다 장만득 씨가 상처를 한 것이다 고혈압으로 몇 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돌연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문상을 가서 그 여자의 영정 사진을 보고 섬뜩했다 20대 후반으로 밖에 안 보이는 사진이었다 요샌 영정 사진도 너무 늙은 건 보기 싫다고 아주 늙기 전에 찍어 놓는다고는 하지만 실순의 남편이 눈물을 떨구고 있는 앞에 20대의 사진은 너무했다 싶었다 자식들이 문상객들의 그런 눈치를 채고 얻은 늙어빠진 영정 쓰지 말라고 부탁하시더니 돌아가신 후 보니까 손수 마련해 놓으신 영정 사진이 있더라고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젊었을 적과 곱단이의 젊었을 적을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있었다 될 것도 아니었다 내 상상 속에서 곱단이는 더욱 요요해지고 그 여자는 젊다는 것 외에 흔한 얼굴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제야 그 여자가 불쌍해졌다 아 저 여자는 일생 얼마나 지독한 연적과 더불어 산 것일까 생전 늙지도 금도 가지 않는 연적이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적이었을까 그 여자가 죽고 나서 만드기를 따로 만날 일이 있을 리 없었다 그를 우연히 만난 것은 그가 상처하고 나서도 2, 3년 후 엉뚱하게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였다 뜻밖이었지만 생전에 그의 아내로부터 귀에 모시박이게 주입된 선입간이 있는지라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난 것도 곱단이하고 연결지어서 생각되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가 보이지 않자 나는 마치 범인을 뒤쫓듯이 허겁지겁 행사장을 빠져나와 저만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그를 불러세웠다 그러고 다짜고짜 따지듯이 재치장가를 드러내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하고 나서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이는 것이었다 왜요 곱단이를 못 잊어서요? 여긴 왜 왔어요? 정신대에 그렇게 한이 맺혔어요? 고작 한 여자 때문에 정신대만 아니었으면 둘이서 혼인했을 텐데 하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내 퍼붓는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앞장서서 근처 찻집으로 갔다 그 나이에 아직도 싱그러움이 남아있는 노인을 나는 마치 순회의 넋이 쉰 것처럼 꼬부장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았다 그가 나직나직 말했다 내가 곱단이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건 순전히 우리 집사람이 지어낸 생각이에요 난 지금 곱단이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사람이 줄기차게 일러 집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곱단이를 그리워했다면 그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젊은 날에 대한 아련한 향수였겠지요 아름다운 내 고향에서 보낸 젊은 날을 문득문득 그리워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내가 유람선 위에서 온 것도 저게 정말 북한 땅일까? 남의 나라에서 바라보니 이렇게 지척인데 내 나라에선 왜 그렇게 멀었을까? 그게 서럽고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복받친 거지 거기가 신이 주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오게 된 것도 글쎄요 내가 한 짓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아마 얼마 전 우연히 일본 잡지에서 정신대 문제를 애써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려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분통이 터진 것과 관계가 있겠죠 강제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수적으로도 한국에서 너무 부풀려 말한다 뭐 이런 투였어요 범죄의식이 전혀 없더군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곱단이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곱단이가 딴 데로 시집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요 나는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 당한 사람들이 원하네다 그걸 면한 사람들이 한 가지 보태고 싶었어요 당한 사람이나 면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해요 면하긴 했지만 면하기 위해 어떻게들 했나요? 강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10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제가 없고 자살이 되나요?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의 사랑의 기쁨 그 향기로운 숨결을 모조리 질식시켜버린 그 천인 공로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죠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 장만득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해졌다 식사렐 장만득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해 육천과 vortex